오초림 오초림이에요. 차 수리비 문제로 만나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?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기에 들어가야 돼. 강력기에 들어가서 내 동생 죽인 놈 내 손으로 잡는다. 차 수리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연락 주세요. 은설이 죽인 놈 내 손으로 잡으려면 강력기에 들어가야 돼. 은설이 사건 파일을 찾아야 돼. 지금 최무각 순경님을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. 문자에 답이 없다는 건 차 수리비 떼먹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. 이런 마음 처음이야 이 기분 처음이야 Oh, love 눈 앞에 보여도 자꾸만 보고 싶어져 사랑은 처음이야 모든 게 처음이야 My love 두근거리는 마음 아아악 얼쑤 얼쑤 뭔 게 거기까지? 딱이네, 딱이야 딱이야